계속해서 먹거리 관련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먹는 벤앤젤리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번엔 음료와 음식 등에 마리아나 CBD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벤앤젤리사는 마리아나 성분인 CBD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곧 출시할 게 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앤젤리사는 이밖에도 음식과 음료 등의 카나비디올 첨가에 대한 규제 변경을 지시하는 의견서를 미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했으며 FDA에 승인이 나온 대로 마리아나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역시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 지역에서는 음식과 음료수 등에 마리아나 성분인 CBD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지난 4월 칼스 주니어버거 체인점이 CBD가 들어간 치즈버거 시험 테스트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망을 가진 오레오 과자 제조업체 또한 이달 초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아나 CBD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곧 라인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식품의약청 FDA는 마리아나 CBD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나 연고 제품의 판매를 합법화했지만 현재 건강상의 이류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